1. 아 드론입니다. 지금은 아 지금은 공지천 물 아래로 찍는거구요 자 그래서 이거는 공지천 위로 공중에서 찍는 드론입니다 멋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? 여기서 놀아야 되는데 여기서 놀아야 되는데 어디 갈거는 아닌거 같은데 야 넘어가면 안된데이 아 이거는 세나마나 저기 천대야 이거는 마이이 helped 페너 글라이딩 나옵니까 대단합니다 여기 주말에는 여기 출전 공지천에 나와야 된다니까 아니 내가 아까 그랬잖아 저기 그 이측에 자리 잡아야 된다고 아유 진짜 갑니다 시속 160km로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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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